안녕하세요. 텍사스 MC 선하입니다. 오늘 비디오는 제가 급하게 만들게 되었는데요. 그 이유가 지금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.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비버리힐스의 구찌 매장이 벌써 약탈을 당했고 한인타운 쪽으로 시위대가 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쪽에 계신 분들 지금 긴장하고 있으실 텐데 이건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미시 USA라는 큰 웹사이트에서 제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 한인타운에서 관계되신 분들은 블랙 라이브스 메럴이라고 쓰고 크게 쓰시고요. 또 하나는 Justice for George Floyd 이렇게 쓰셔서 간판에다가 붙이시거나 이제 창문에 붙이시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몰라서 제가 혹시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한인타운에서 관계된 분들은 꼭 이렇게 창문에다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밤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. 부디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